전학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얘기를 해볼까요. 원래는 첫 강의부터 해야지 맞는 거였는데 저도 강의를 급하게 시작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앞으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거에 대한 사실은 명확한 계획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강의를 부족하게 되었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어서 조금 조금씩 강의에 대한 순서나 진행을 지금 바로 잡아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지금 굿을 하시는 모든 대부분의 무당들이 굿을 하면서 굿의 의미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의 형식만 굿은 형식만 갖추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굿은 하나의 의뢰이기 때문에 의뢰이기 때문에 의뢰고 의식이기 때문에 이 형식을 무시할 수 없지만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굿을 한다면 이도 역시 알맹이가 빠진 껍질만 가지고 굿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저도 무속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구나 징, 소리, 창, 춤을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해서 찾아오시죠. 그 다음에는 무당들은 실질적으로 이 형식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굿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도 해요. 사실은. 옛날에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지만 만신만법이라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제일이다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전통이라는 의미를 보면 이 전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당이 아닌 어떤 모든 종교인들은 전통을 무시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스님들도 승복을 입고 사시는 것이고 무당들도 평소에는 일반 옷을 입다가도 굿을 하는 날 만큼은 이렇게 한복을 갈아 입는 것이 전통을 벗어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이 단지 형식으로만 남으면 형식으로만 남아 있으면은 의미가 없고 이 안에 담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굿을 배우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굿을 배워서 우리가 직접 굿의 행을 할 때 효과를 보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부터 제가 오늘은 다시 순서를 잡아서 강의를 진행할까 해요. 그리고 첫째로 굿을 진행하려면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준비의 가장 첫 시작이 상을 차리는 거예요. 상을 굿상을 굿상을 차릴 때 그런데 지금은 굿상을 굿 땅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굿을 하지만 예전에는 굿 땅에서 굿을 하는 경우나 내 집에서 굿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겠죠. 그러면은 무당이 그 집으로 찾아가서 굿을 해주는데 이때 이 집에서 굿상을 차릴 경우에 보통 통상적으로 음식을 음식을 집주인이 집주인이 제갓집이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무당이 음식을 준비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을 차리는 것은 보통 우리 무당들이 상을 차리게 되죠. 이때 상을 차릴 경우에 옛날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굿상을 차리기 전에 첫 번째로 굿상을 차리기 전에 첫 번째로 장구를 장구 집에서 꺼내서 뉘어놓는다. 장구를 세워놓지 않고 뉘어놓는다는 의미는 지금부터 굿을 하기 때문에 할 것임으로 여기에 모여있는 굿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과 귀신이나 조상이나 신령님은 조상님이나 신령님은 그 중에서 여기서 흔히 말하면 이 집안에 정식으로 초청되지 않은 모여들은 잡귀들은 잡귀들은 함부로 범접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장구를 장구집에서 꺼내서 뉘어놨어요. 이거 1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신의대라고 하죠. 지금 홍철육이라고 하는 산신의대를 산신의대를 처마 밑에 걸어놓습니다. 처마 밑에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한데 산신의대를 처마 밑에 걸어놓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다고 하면 예전에는 내가 어디서 태어나든 서울에서 태어나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어디에 태어나든 내가 태어난 곳이 바로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요. 아버지가 태어나는 곳이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곳이요. 더 윗대 조상님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산 터전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렇게 내가 태어나고 아버지가 태어나고 부모님이 태어나고 조상님이 태어난 여기를 이름하여 우리가 지금 현재 본양이라고 합니다. 본양. 근데 지금은 아버지는 정상도에서 태어나셨는데 나는 아버지가 서울로 옮겨와서 살다 보니까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전라도 뿐인데 아버지는 경상도에 가서 살다가 나를 서울에서 태어나게 만드셨고 이렇게 내가 원래 태어나고 살던 고향과 아버지가 태어나서 살던 고향과 할아버지가 태어나서 살던 고향과 윗대 선대 어른들이 살던 고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내가 태어난 곳 할아버지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 같을 때에는 이 산신의대를 문 밖에 걸어놓는 이유가 단순히 당산의 의미만 있었어요. 당산 그렇기 때문에 산거리라는 거리 형식도 이 당시에는 당산거리가 우선이 되었겠죠. 당산거리가 근데 지금은 내가 태어난 곳과 아버지가 태어난 곳과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과 조상님이 태어나서 살던 곳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같은 경우에는 당산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른 경우에는 이 산신의대를 걸어놓는 이유가 당산의 도당 부근 고향 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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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양까지를 보양한다 그러면 이 도당 부군 고향 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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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아니라 왜 산신대를 걸어놓느냐. 이 당시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아버지가 태어나고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증조 고조가 태어나고 여기서 모든 조상님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바로 집 뒷산에 있는 당산에 가서 묻히 계시게 되죠. 그럼 이 당산에 조상님이 모두 계시기 때문에 이 조상님들을 오시라고 초청장을 보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산신에 고하고 조상에 고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양과 당산과 도당과 부근과 고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를 한 장만 치는 게 아니라 도당산에도 보내고 부근산에도 보내고 고향산에도 보내고 본양산에도 보내고 본양에 계신 조상님, 고향에 계신 조상님, 도당에 계신 신령님, 부근에 계신 신령님, 당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 전부를 치는 의미가 있어서 산신의대를 문 밖에 처마에 걸고 상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지기 이전에 장구를 먼저 뉘어놓고 산신의대를 먼저 걸어놓고 음식을 차린다. 그때 장구를 뉘어놓는 이유는 오늘 이 굳상은 조상님, 신령님을 위한 굳이기 때문에 함부로 잡귀 잡신들이 범적을 내서 넘나들지 말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양꽃 부정거리에는 고사음식, 제사음식 반기여서 따라하던 남독이, 여독이, 여독이, 남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상을 차려오면 어떤 귀신이라도 냄새를 맡고 온다고 해서 그 냄새 맡고 온 귀신들이 신령님, 조상님들 잡수실 음식에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장구를 엎어놓는 것을 지금 이 음식은 굳상 차리는 음식이니까 범접하지 말라는 하나의 신호로 상을 차리기 전에 장구를 해놓았고 음식을 만들기 전에 도당, 부근, 당산 본양에 고하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 모든 신령님, 조상님들은 오늘 상을 차리니까 빨리빨리 왕림을 하십시오. 그래서 소당, 중당의 양산 본양의 친가, 외가, 처가, 시가 양산 본양에 있는 모든 조상님들에게 고하는 의미로 산신을 걸어놨다. 이것이 굳상을 차리기 직전까지 하는 의미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굳상을 차리게 되면 이 굳상을 차릴 때에는 첫 번째로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다.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그래서 쇳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다. 보편적으로 재기가, 남복재기도 있지만 쇠로 된 재기가 있고 음식사동을 차릴 때 지금처럼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멜라민 접시가 보편하게 되죠. 전에는 옛날에는 모든 그릇이 질그릇, 질그릇 아니면 놋그릇였겠죠. 이것이 부딪히는 소리들이 나지 않겠다. 그 이유로 쇠소리가 나면 쇠소리가 나면 귀신이 놀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을 차린데 왕래하는 귀신들이 놀래서 잘못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침착이 될까봐 하지 말라는 의미가 컸지만 여기보다 여기보다 더 큰 의미는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게 되면 조심성이 없어지죠. 경건한 마음이 사라지죠. 그래서 조심조심 경건하고 삼만한 마음으로 음식상을 준비해라는 의미가 더 컸다고 봐요. 그래도 이 부분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귀신 날라붙지 말라고 해서 음식상을 다 차리고 나면 주당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물리기 전까지 쇠소리내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그래도 지금은 쇠소리내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예민하지 않으신 것들 같은데 우리 초창기에는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 한 번만 나면 그날은 눈물 쏟고 따지게 혼이 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음식을 만지면서 잡담을 하진 못하겠어요. 잡담 잡담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고 경건한 마음이 사라지겠죠. 특히 잡담을 하면 취미 튈 수가 있죠. 취미 튜다 음식에 묻고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신령님 조상님 잡수실 음식에 취미 튀면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 되겠죠. 같은 의미로 잡담하지 말라는 것에 하나가 더 보태서 음식을 창을 차리다 말고는 화장실을 갔다 오지 못하겠어요. 요즘은 이거는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화장실을 가려면 그 땅에 와서 그 집에 상을 차리기 직전에 먼저 갔다 와서 화장실을 차리게 했어요. 이유는 지금은 화장실이 세면기 수세식 시설이 잘 돼서 깨끗하고 얼마든지 손을 닦고 올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지만 그 옛날에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 이 시기에는 화장실이 많이 불결했죠. 그래서 이 불결한 화장실에 가서 제대로 뒷처리를 하지 못하고 왔을 경우에 음식을 그 손으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담을 하지 말라고 했으며 특히 화장실 다녀오는 것을 아주 금기시했다. 그래서 잡담하지 말라 그릇달그릇거리는 소지 내지 말라 요거는 다시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 올린 안짐거리 설명해 보면 초경이라고 그러죠. 정신경 정기음경의 내용에 보면 설경설법 성경자 절수제기하고 엄정의관하고 정심정기로 고치연음연후에 하면서 낭송 신물 경만 교담 접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낭송이라는 말은 밝고 밝고 맑은 목소리로 읽어라 이 말이고 신물이라는 것은 삼갈신자 삼가하고 경계하고 금신자 인지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만이라는 것은 가볍고 가볍고 태만하고 태만하고 교다하는 것은 서로 부딪치고 마주쳐서 어깨를 맞대고 이마를 맞대고 잡담을 하는 것을 말해요. 접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둘러앉아 모여앉아서 잔소리하는 것을 접어라 그래요. 교담이라는 것은 마주앉아서 얘기하는 것 저거라는 것은 나란히 둘러앉아서 말하는 것 그래서 잡담하고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안진거리 경문의 초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음식상을 차릴 때에는 경건하고 정갈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해라 라는 의미에서 적담을 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에는 음식에 침 튀기지 말게 하는 의미도 있으며 달가락거리는 쇳소리를 내서 귀신이 잘못해서 달라붙을 주당맞는 것도 예방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굿을 앞으로 배워나가시면 굿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행위 하나라도 의미가 있고 그 의미 속에 깊은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를 더 계속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 혼자 여러분들에게 떠드는 의미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저에게 제가 강의하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여러분이 생각한 의견과 다르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이나 문자, 어떤 방식이 더 좋으니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수용을 해서 다음 강의에 반영하는 걸로 또 개인적인 질문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주 가벼운 내용 같고 간단한 내용 같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무속인들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이런 부분에 대한 누구에게 공개적으로 강의를 해 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제 강의가 어디 책에서도 나오지 않고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로 전해 주시는 분들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지만 제 나름대로 혹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도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27년간 경험을 하고 수많은 선배들에게 문의도 해보고 수많은 서책을 참고해서 보면서 제가 하는 강의가 보편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이 다르다든지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혹시 제 강의에 대한 질이나 품질이나 내용이 아니고 무속을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트집을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댓글은 제발 좀 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제 강의에 대해서 이렇다 잘못된 지적을 하시는 분을 많이 못 봤어요. 초기에 장부가 좀 이상하다 하는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납득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더 이상 댓글을 달지 않더군요. 충분히 얼마든지 여러분의 의견은 제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고 같이 공유하고 의논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해서 전국에 있는 서로 고민 많고 생각 많고 궁금한 적 많은 무당들끼리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서로 알아가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지금 한 3개월간을 수업하랴 강의하랴 굿하랴 손님 보랴 쉴 수 없이 달려왔더니 목도 쉬어서 다 회복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는 댓글 한마디에 저는 힘을 입어서 제가 하루에 1시간짜리 30분짜리 촬영하고 나면 5시간 6시간 편집을 해야 돼요. 긴 거는 제가 해결고신경이나 이런거는 한문을 찾아서 써야되기 때문에 10시간 이상 편집시간이 걸리기도 했어요. 제가 아직 컴퓨터 초보라서 유튜브 초보라서 아무한테도 막힐 수 없는 혼자서 하기 때문에 오로지 여러분들이 다뤄주는 댓글 한마디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는 한마디 여러분들이 구독 하나 눌러주시는 제가 힘을 입어서 3개월동안 죽으라고 강의했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려고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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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